우리가 정신을 팝짝 왜 체리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어제에 이어가지고 처비님 이야기 처비님의 최신 여러분 독일에 계신 IT 전문가입니다 오늘 글을 하나 올렸네요 오픈 AI 사이의 관계자가 한 인터뷰를 미국의 디인포메이션 매가진에서 발표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내용을 올린 겁니다 오픈 AI 사이의 AI 발전 단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화형 AI 1단계, 추론자 AI 2단계, 에이전트 AI 3단계, 혁신자 AI 4단계, 조직적 AI 5단계 마지막 단계에서는 AI가 전체 조직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3단계까지 무난하게 진행이 되고 4, 5단계를 향해서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오픈 AI 사의 현재 상황은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인공일반지능, 사람 수준의 레벨 4에서 5로 천천히 지금 오픈 AI 사의 AI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픈 AI 사의 AGI 척도에서 레벨 4는 혁신가이고 레벨은 조직가이며 오픈 AI사가 2025년부터 레벨 4에 대응하고 레벨 5에 대응할 것이라고 그렇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3을 넘어서 4, 5로 진입을 한다는 겁니다 4는 AI가 새로운 발명품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가장 선두기력이 지금 어느 정도 상황에 와 있는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업화도 잘 진행되고 있고 지금 4번, 5번 단계로 지금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첩이님이 신약 개발에서 크게 여러분들 앞서가고 있는 이 알파포드 AI 알파포드 AI 외에 다른 그런 모델들이 계속 나오는 모양입니다 다른 모델들이 계속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이볼버 2%라는 그런 소위 신약 개발 AI는 전통적인 방법보다도 500배 빠른 속도로 신약 개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단백질 구성과 같은 분야에서는 하루와 다르게 이렇게 신제품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알파폴드, 알파폴드 정도가 나오는데 다른 여러분들 믿을 수 없는 단백질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인크레더블한 믿을 수 없는 도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첩이님이 이렇게 인용한 겁니다 하루와 다르게 여러분들 신약 개발용 AI가 시장에 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게임도 많이 이념적으로 편향된 게임들이 많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게임을 하는 그 과정에 영화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제가 이제 한국 영화를 많이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은 감독이나 작가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이념적 성향을 영화에 많이 투영시켜 놓는 거죠 영화는 순수 영화고 상업 영화인데 실은 뭐죠? 이념적 색채를 가지고 사람들을 한쪽 방향으로 몰기 위한 그런 선전선동의 도구의 일환으로 영화를 사용하는 거죠 게임도 그런 게 굉장히 많은 모양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 이야기를 읽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대 게임 회사에 소유된 너무나 많은 게임 스튜디오가 게임 제작에서 이념적으로 편향성을 보이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xai사는 ai 게임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이념적 편향성이 자유로운 그런 게임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러면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비시가 xai가 게임 스튜디오를 시작한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론 머스크는 보통의 사업가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회적 이슈 특히 표현의 자유라든지 헌법적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른 사업가들에 비해서 공정과 정의로움에 대해서 좀 더 센스티브한 것 같아요 아주 특별한 다른 여름 사업가 같으면 몸을 사리고 자기 사업에 해가 있을까 두려워해서 이러면 몸을 사리고 할 건데 그거에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보다 훨씬 더 상의가친 표현의 자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한 그런 작가인 겁니다 문화전쟁을 벌일 때 좌파들이 주로 영화 음악 공연 책들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한국은 문화전쟁에서 상당히 기울여진 운동장이죠 영화를 천만 명, 이천만 명이 보니까 저는 역해서 많이 영화를 안 보게 됩니다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역해서 그 안에 저희가 다 보이니까 여러분 또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AI는 어떤 물질이나 이런 부분에 파급 효과를 전망하는 능력이 AI가 현저히 정확하다는 겁니다 보통 그 분야의 전문가보다도 뉴료사이언스, 신경과학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메디칼 익스프레스에 나온 내용을 이렇게 소개한 겁니다 대규모 언어모델은 신경과학 발견의 결과물을 더욱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분야의 오랜 기간 경력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보다도 대규모 언어모델은 뉴료사이언 전문가들을 압도했습니다 전망 정확도는 대규모 언어모델 같은 경우에 평균 81%의 정확도를 자랑했는데 신경과학 분야의 전문가들은 정확도가 6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AI가 인간의 지적 능력을 분야 분야별로 계속해서 압도하고 있는 이런 보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점점 이제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서 점점 뭐를 알아차리게 되는 거 아니까 현실을 알아차리게 되는데 그것이 뭔가 아니까 AI가 그들의 일자리를, 일감을 배영해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점점점점 더 각성하게 된 겁니다 그들이 AI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은 그리고 그들과 They are trying to integrate it into their work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AI를 접목시켜서 생산성을 높이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결과가 뭐냐 It completely replaced their work AI가 자기 일을 그냥 대체해버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죠? 공존이 가능할 줄 알았는데 AI가 하는 게 훨씬 잘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올리는 겁니다 이제 글쓰기가 끝났습니다 저는 전문 소설가입니다 오랫동안 글을 잘 써왔습니다 신문이나 잡지에 그런데 제가 지금 채치피티의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모드 라이팅 중에서 좀 창의적인 라이팅 모드의 선택을 해놓고 글짓기를 하게 됩니다 채치피티의 채치피티가 전문적인 수준의 픽션 산물들을 마구 쏟아냅니다 1분 안에 한 챕다를 완성합니다 여러 챕다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맥주를 한 잔 마시는 동안에 그냥 소설을 완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쓰는 기술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전문적인 글쓰기에 종결이 왔습니다 종언 전문적인 글쓰기가 종언이 된 겁니다 The End of Professional Writing입니다 설령 끝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더라도 종결은 기껏해야 몇 년 안에 다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작가 영역이 거의 사라진다는 거죠 이런 종류의 보고가 계속해서 이 첩이님은 접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계속 공유하는 겁니다 이 첩이님의 여러분들 액수는 많이는 안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주 가치 있는 정보입니다 AI가 자기 일을 대체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 중에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례를 수없이 여러분들 사람들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미디어업기에서 일을 하는데 3.5 엔스로픽사의 클로우드 3.5 쏘네스를 가지고 한 20시간 정도 커스터마이제이션 개인에게 맞는 그런 AI 체제를 만들게 되게 되면 그 분야에서 아주 오랫동안 일한 사람들 80%보다 일을 순식간에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AI는 광고비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소문이 소리소문 없이 사람들에게 점점점점 더 확대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점점점점 AI를 활용하게 될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존이 공장 로봇을 사용을 더욱더 확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여 근로자들에게 의미하는 뭐겠습니까 사람들은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AI가 과장이 아니고 그들의 일자리에 진짜 위협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제이슨 웨이라는 사람은 오픈 ASI 연구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대규모 언어모델이 아니고 과학계에서 엄청난 기여라는 대규모 모델이 지금 여러분들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년 안에 AI의 초점이 일반 사용자 채택에서 과학 및 엔지니어링을 가속화하는 기능으로 상당히 급격하게 전환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5년 안에 저는 AI가 기술발전의 엔지니어링 및 과학연구를 가속화할 수 있는 능력이 초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냥 기업의 생산성이 항상 개인의 이런 편리함을 주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과학연구에 결정적 기여라는 그런 도구가 될 거라는 겁니다 제이슨 웨이는 오픈 AI 사회에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본인이 직접 AI 이름으로 개발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이제 변하는 세상을 우리가 듣기 힘든 것을 독일에 계신 처비시를 통해 가지고 한번 관련된 정보를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이 좀 길어졌는데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간단하게 하고 그다음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주회 요한계시록 주회는 이 성서에서도 아주 난해한 요한계시록을 해설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서를 꾸준히 펴내고 있는 기독교 양서 킹덤 북서에서 또 펴낸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책도 여러분들이 독서 목록에 한번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직접 펴낸 이름 없도 빛도 없이 서양 성교사들 헌신기 그 다음에 애리조나 답사기 그리고 좌파적 사고는 왜 몰락하는가 열광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공정성을 다룬 도둑놈들 시리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내일 또 새 주제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시고 눈이 많이 왔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주의해서 오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